조심조심하면서 한대도 맞지 안아볼까 시작하자마자 너만간이니 길러자 불러! 일단 열리네 진정해 어흥? 그래요 맵은 으와아아아아아아! 소름 돋네 고마워 고마워 고마우니까 잠시 잠시 벌꿀 벌꿀님 벌꿀이 필요해 저 녀석 저저저 악랄한 녀석 너 뭐한거 아니야 벌꿀 여기서 저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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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면상에 이 녀석이 이쪽을 향하는거를 잘 보고 있다가 이 녀석이 머리통을 이쪽으로 향하고 갈 때 들어가면은 나는 저 브레스를 맞지 않을 수가 있을까 허허 그건 좀 깝깝하잖아 허허 8번 에리얼에 가끔 랜덤 재진물이 나와요 8번이 어디지 8번이 동지인가요 동지 동지 어 난 맵을 못해와 허허 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어 이정도면 괜찮소 괜찮네 어어 conference 어 3개 밖에 못만들었지만 스이 괜찮소 아닐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렇게 표시되는 것 얌얌이 덕이라 원래는 그냥 동그란 도형 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 여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도 꿀벌이 있었는데 어 없을 수도 있지 어 녀석 지금 너 잘못 생각했어 완전히 아 두대 아하하하 왕호술 만만세 왕호술 왕호술은 정말 완벽한 스킬이죠 어 스킬 버프죠 지금인가 왕호 왕호 왕호술 왕호술 왕복한 왕복한 식사 버프죠 왕호술 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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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3 왕 histó 왕하 왕 incomp של 왕장이 왕 Nossa 어 집에 가고싶어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어 어 날 따라오는구나 도망가 하늘에서 날라온다 뚝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어 너무 기뻐 어 응샥 건축 아 만족 어 두개면 충분하지 아닐수도 있고 회복략 그로이드가 네개나 있어 어 최고네 검탱이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녀석 체력이 어느정도 다른거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체력이 어느정도 깎였을까 살짝 궁금하네 어 졸려 어 졸려 한 50% 깎인거 같은데 이제 보니까 50% 50% 너무 과한가 그것도 아니아니아니 왠지 한 60% 정도 때린거 같단 말이지 조금 더 열심히 때려볼까 어허 아직 뭔가 결정 결정타를 단 한번도 넣지 못한거 같은데 글쎄다 이제 체력 공격 방어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20분 남았어요 그러네요 어허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어 이상하게 난 이쪽 맵에서 겁나게 얻어 터지는 뭔가 징크스가 있는거 같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친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야 허허허허허허허허 무서워 야 뭐야 야 그 졸명이 어디서 왔어 야 자기야 어 넌 자기야 그 저거 어디서 끓인걸까요 도라에몽인가 도라에몽아 나도 못할게 도라에몽아 도라에몽아 콩! 오! 다 빠졌어! 절호에 질찰 성공한 친구야! 음! 땅냐! 그래 난 맞았다. 똥 먹어라! 똥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. 지금 먹어도 되나? 어 아니네 어 어 지금이 아니었네 친구야. 도망가! 으! 으! 에스 잡음 위호로 잡음 피해라! 휴! 돌멩이 소환술입니까? 오! 소름 돋았어! 소름 돋았으니까. 응급약! 어 벌꿀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 벌꿀이. 난 벌꿀을 너무 좋아해. 벌꿀. 지금 보급은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해요. 아가씨 보급 보급. 보쉬이 부족하다 보쉬. 으? 어? 어 다행이야. 아니 잠깐만 나 지금 뭐하는 거야 그래 이런거 좀 써 이렇게 팍팍 왜 단 1g도 쓰지 않니 어째서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이거 붕붕이로 한번 써볼까 붕붕이 아 뭐지 여기서 어디갔지 어 다행이다 라자는 마법사가 틀림없어 돌멩이가 그냥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띄글띄글띄글띄글띄 도전 도전 싹둑 들어가 무기를 집어넣으시고 집어넣는게 막 오 저로의 타이밍 싹둑 아 왜 한번 싹둑 어째서 한번 싹둑 왜 그랬어 오 지금이다 오 아 패기 똥 똥 똥 똥 똥 아 똥 오 다행이다 똥이 왜 이렇게 멀리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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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때리는 거 여왕 조심 못해 계속 레이저 쏠때만 때려보지 않겠나 레이저 또는 지금 아 뭐야 단체님 어 턱이 아니었구나 착시현상인가 어 다행이야 지금이다 친구야 때려라 여기가 꿀자리인가 어 여러분 질문 적어요 시간 지나면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정 데미지 줘야 풀리는 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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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 이거 비즈 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소 저로에 전성 이리와 친구야 골수 폭발 박냐 한 대 더 때려도 됐었나 그런가봐 한 번 더 발사 박냐 너무 느려 아 시간이요 그냥 저 초사이언인 상태일 때는 시간만 버티는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잠깐만 나 친구야 갔다올게 그렇군요 뭔가 분노 조절 그런게 있나 봐 이 친구는 그냥 시간 있으면은 5분에 한 번씩 열받고 한 3분인가 2분인가 자꾸 열받아 이 친구는 뭐가 그렇게 열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간다야 레이저 필 일단 좀 레이저를 쏠 때까지 놀아볼까 빙글빙글 지금이다 친구야 싹둑 올려받고 한 번 더 내려받고 어휴 조심해 어휴 조심해 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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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둑 10분 남았다고 아 그래 그렇다고 하네 싸우죠 친구야 10분 남았대 어떻게 생각하니 어휴 괜찮네 마지막 하네요 어휴 돌멩이 으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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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모난생활 회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저 빙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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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돈데 오우 누구 노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아니 지금 때리면은 혼나 지금 때리면 혼나 아하하 지금 때릴 수가 없어 아니아니아니 틱니다 자쪽 올려밍고 내려밍고 그래 대사 자 맨쪽이 남은 시간 동안 이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가능할까 데미지가 어느 정도 쌓였을까 좀 궁금하네 친구야 짠 먹으라 어 되게 잘 피해 천재인가봐 으아 으아 으아아 저 지금 레이저 쏘라 그런겁니가? 오우 소름 돋아 오핰잠깐 노포션이네 자 포션 한 서른개정도 맞았는데요 오 오 아 비약이 있구나 사랑스러운 비약이 있어 나는 이게 안하지 비약 그래 해볼까 나도 각성한다 개형권 10분넘 왔단다 아 아니야 아니야 까불지마 지금은 까불어도 돼 충분히 까불어도 될 시기야 지금 아니야 너 지금 다리 전거야? 잠깐 잠깐 다리 전거 같은데 이거 다리 전거 같은 냄새 아닙니까 다리를 전거 같은데 레이저를 맞은거 같은데 너 지금 자러갈라고 그러신거에요 잠깐만 자 빨리 나 한대만 좀 죽어요 한 대만 좀 죽어요 어 어 어 어 어 한대만 좀 죽어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니야 아니야 어?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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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만 그만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라잔 머리 좀 지워봐 어 거기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 어 어 어 어 괜찮네 어 안에 수도 있고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오 너 지금 다리를 점검가자네 네 조원 9번 도로 가면 수면하고 여유부리고 그리고 몬스터볼로 포획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쓰이 휴휴휴휴 좀 구호를 외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잔다 이 친구 자는구나 오 오 이럴수가 이럴수가 오늘 첫번째 성공적인 수료비인가 오호 오호 스 자 술의 라이프는 이제 끝인가 여기서 왜 이렇게 찌릿찌릿하는건가요 왜 찌릿찌릿하지 가라 몬스터 어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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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몬스터 몬스터 응 얍 에허아 널래서 다행이넛 ㅋㅋㅋㅋ 오늘枝가 오늘 첫번째로 수렵 성독했네요 첫 번째로 성공했네 우우 최초로 수레를 타지하는 성공적인 수렵이야 이얏 아 이럴수가 말도 habla 아 뭔가 잘못되었어 이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머를 200몇번 썼는데요 아니 내가 제일 자신있어하는 해머 말고 써본지 한 10차례도 안되는 슬래시엑스가 왜이렇게 손에 잘 맞지 버그가 틀림없어 아 말도 안돼 해머 상향좀 해머님 아 이상해 나는 애초랑 애초에 해머랑 물과 기름마냥 섞일수없는 그런 관계인가 해머는 라잔에게 상당히 힘들어요 해머는 크샬한테도 상당히 힘들어요 해머로 잡기싶은친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새끼 해머 상향좀 운영자님 해머 상향좀 해머로 잡기 힘든 몬스터가 너무 많은거 같애 그쵸 쿵쿵 따 따할때 그 따가요 데미지가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 들었어 그러나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맞춰본게 손에 꼽을정도라고 무기와 몬스터의 상성 다양하게 쓰세요 그렇긴 한데요 아 난 그냥 야 오늘은 이거다 어 해머가다가 라잔의 골통을 찢어버리고 싶구만 하면 그냥 해머 들고가서 그 녀석의 골통을 부수는 그런 어 기분파 헌터가 되고 싶은데 뭔가 치밀한 그런 준비 필요없이 아 그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은 아직 더 많은 수행이 필요한 것인가 글쎄다 그러니까 잠시 손을 들고 있자 그 녀석을 spring에 그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